휘 음..하..누구의 영혼을 잡아쳐줄까? 가자아 하..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우고 싶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래 가자. 소나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요. 지우고 싶다. 헤이. 이러면 바이가 매우 말렸는데. 레드도 뺏겼고. 강타 싸움에서 졌거든요 지금. 이러면 바이가 엄청나게 말리게 돼가지고. 바이가 지금은 갱보다는. 레벨업을 더욱더 중요시 해야겠죠. 아 켄앤원 딜이야? 어휴 쥐시키. 이리와 이 쥐시키야. 이리와 이 쥐시키야. 이 쥐시키야. 아이고. 아 저걸 너무 늦게 봤다. 아 왜 저걸 못 봤지? 아 저걸 왜 못 봤을까 아 아. 맵 리딩을 못했네. 저거 중요한거였는데 아. 아 맞았는데도 갱당하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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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통의 잔소리만이 듣기지 않고. 아 저걸 늦게 봐가지고. 중요한거였는데 저거 진짜. 참 안타깝네. 맵 리딩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지는 짐서. 내가 있었을 지. 일게미요? 글쎄요. 아이고. 하여... 영원히 함께 하게 될거야. 핑화. 이어. 슈 으아. 지금 알겠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여기 와드니? 여기 와드였니? 언제부터 와드였니? 가자. 다른 라인은 괜찮은가? 여기 있다. 소나 일단 여기다 와드 하는 것 같아요. 빙하 두 개. 올라프가 바텀원 엄청 찌른다는 저 템. 올라프가 다른 라인의 탑에 있다. 그럼 나 곧 죽으러 가야지. 젠부에!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까? 아군. 아군. 몰라나? 좋아 와드가 나를 살리고 있어 아 피가 너무 없어 침대 밑이 무섭고 내가 있었을지 영혼 대체 무슨 쓸모가 있지 척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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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토 나이츠 역시 레이토는 밴 대상이라니까 너무 좋아 소나가 레비아저 모여서 싸우트 해요 이즈가 궁이 없으니까 케넨 궁이 엄청 쎈가 모르겠네 케넨 궁딜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제가 근데 피가 없으니까 한번 싸워보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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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앗 흐흐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가만요 랭가 아니 랭가 아니라 올랍 올랍징이 언제 올지 몰라 좀만 대기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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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랍징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좀만 짐짐 잡시다 제가 W선마하는 이유는 제가 평타 경제를 하기 너무 힘든 조합일 때는 W선마를 합니다 보면은 케넨 소나여가지고 평타 경제가 매우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W선마합니다 그리고 소나는 회복기도 있어가지고 맞다이로는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방에 훅 보내는 그런 딜이 아닌 상황이 좀 힘드니까 저는 W선마를 하겠습니다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미들 쪽에 있었어요 올라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즈가 왜 이렇게 세냐. 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내 캐나원들이에요. 제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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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판은 매우 고투더헬이야. 원래 이런 게임을 이겨야지 더 깊은 깊은 농도를 느낀 어? 그런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케넨 잡았는데 저거 견이 앗 도망간다 아.. 젠장.. Q가.. Q 왜 이렇게 각이 안.. 왜 Q를 못 잡지? Q.. Q를 잘 잡아야 되는데.. Q... Q. 여기 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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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재물려고 한거 아니에요 나 왕미니언 먹고싶어서 아 나 엉덩이 일어났지 아니 아 나 도와줘 아 나 엉덩이 일어났지 아 나 엉덩이 일어났지 아 나 엉덩이 일어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겼다. 어우 드디어 Q가 한 방 제대로 터졌다. 어우 다행이다. 어우 정말 다행이다. 어우 흐름 바뀌었다. 어우 정말 다행이네. 침대 밑이 무서운 건 내가 있었을지.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이거 제니에요. 저쪽이 더 격리는 눈에 상처를AN다. 이거 소주한테 affects. 소주가 좀 챙겨진 플르빵이네. 제가 더 격리는 영원히 정세앵을 담았??? 그래서 가을을ía에 관한 구입은, 마을아가면서 터득이 가능하다. 이야기다. 이겼으면 이렇게 터득이ences 하죠. 공격은 이어가마다. 차치했습니다 아 이거 안된다 앞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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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주본,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다... 아이유 탄압의 종교로 르르르 refreshed 를를를를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소다 잡았어요? 소다가 나 잡았어요? 으응. 그만 놈. 결국 또 나를 소유물로 쓰겠다구 킬을 또 먹고 어? 어 나 죽으면 영혼 나는줄 알고 말이야 어? 내가 아무리 선고를 잘해도 어? 영혼은 안 나온다구. 다치로 타양하는 종류가 아유아 아유아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Да이냇아이냇아이냇아이냇아이냇아이냇아이냇아 день 내가 있었을지 골 넣었어요? 한번 골 넣어도 돼요 우리나라 나랑 같이 온거 같아요 로제.. 카페 컴버 이리 toward 이거란 뱉 적의 억전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끝났다 어 롤롤롤롤롤 아 끝났다 다행히도 아 이번 판 너무 못했는데 영상 올리기도 죄송한데 이거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이거 모탑 플레이 이거 좀 그런 거 많으니까 좀 죄송하고 다음 판은 다른 거는 좀 잘한 거 봐